네, 동절기만 되면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분을 만나보시면 헌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혈왕, 길용택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45년 동안 444 차례, 정말 대단하십니다. 1년 평균 어느 정도로 자주 하신 겁니까? 20배 정도 합니다. 이게 오늘 헌혈을 하고 내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전해를 하면 두 달 만에 한 번 하고 혈장하면 보름, 15일마다 한 번 하고. 하실 수 있을 때마다 계속 하셔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헌혈 양, 지금까지 하신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1.5리터 PT병으로 118개 정도 양이 됩니다. 신체는 이상이 없나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상이 있으면 헌혈을 안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동네 산을 매일 오릅니다. 매일 오르고 또 오후에는 헬스장애가 헬스를 하고 하루 일갑니다. 그렇게 헌혈을 좀 열심히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헌혈 증서를 백혈병하고 신부전 환자들한테 증서를 주의 고맙다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최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헌혈이 69살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길 선생님의 연세가 지금 60을 넘기셨잖아요.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저 끝까지 60, 70까지 계속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혈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동참을 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악대는 보이기 때문에 헌혈이 모자리가 저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건강하다면 헌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